TV 있어? 얀다리야? 인생 모르는거죠? 무슨 말을 해도 주변을 흐믓하게 하는 우리 사나 없이 사나 마나 트와이스 사나님이 2020년 가장 조심해야할 GT 아이도 2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변 트와이스에서 큐티색시를 맡아 있는 사나입니다 산하님이 부르면 킬링 파트가 되는 매직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트와이스 그런데 산하님이 왜 2위에 꼽히게 되었을까요? 산하 씨는 건강이 가장 우려됩니다 물 기운이 아주 세지다 보니까 너무 본인의 그런 기운이나 이런 걸 소진하는 게 너무 세기 때문에 활동은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실력은 더 안 좋아지고 본인이니까 도와도 세고 부들 수도 세는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사용될 때도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성적으로 흔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실수를 할 수 있는 해라고 하니 이 부분을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귀여운 말실수에 오해 없디 2020년도만 잘 버티면 21년도에도 눈이 아주 좋으니까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니 원스들 걱정하지 않게 건강 가리가 최우선인 거 아시죠? 아시죠? 감사합니다.